한 번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. 과연 제 머리가 먹힐 수 있을지, 제 목소리가 먹힐 수 있을지 시험해 보도록 할게요. 떨립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 노래하는 사람인데 노래 한 번만 부르면 안 돼요? 아 죄송합니다. 잠시만 들어주실 수 없을까요? 안녕하세요. 산에서 지금 하다가 내려왔는데 혹시 노래 한 번만 들으시면 안 돼요? 한 번만 들으세요. 진짜 노래 잘 할 수 있는데 안 될까요? 네. 괜찮을까요? 너 지켜봐야지. 나 영어 왔다니까. 죄송해요. 아 그래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노래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? 잠시 후에 들어주면 안 될까요? 네. 바빠가지고. 아 진짜요?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잘 할 수 있을까?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프로니까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요즘 안 좋아서 안 되죠. 안녕하세요. 저 지금 앨범 준비 중인데 노래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? 네? 노래 한 번만 할 건데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? 여기서요? 잠시만요. 갑자기요? 서서 한 번만. 네. 한 번만 해볼게요. 오케이. 널 만난다면 볼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네가 바랬던 그 사소한 부탁도 짓궂은 장난도 나는 널 만났을 때 함께 바라볼 때 조금 어색할지 모를 그때 잊고 미안했었다고 어리석었다고 고맙다고 힘들진 않니 울어나 볼 걸 뒤돌아설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없이 안아줄 걸 그게 너무 후회가 돼 날 만난다면 볼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네가 바랬던 그 사소한 부탁도 짓궂은 장난도 나는 널 만났을 때 함께 바라볼 때 조금 어색할지 모를 그때 잊고 미안했었다고 어리석었다고 고맙다고 또잊고 말해 감사합니다. 성이에요. 아 진짜요? 저 에코가 들어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너무해요 너무해요 진짜 스님이세요? 아니요 아니요 그냥 컨셉이신거에요? 노래가 나오면 제가 멜론에 들을 수 있을까 탑10에 들을 수 있을까 너무 좋은데요? 아 그래요? 양발같아요 목소리가 되게 낡아요 아 진짜요? 네 저는 되게 허스키하고 얇다고 근데 그것도 매력같은데? 아 진짜요? 여러분 봐오면 저희 한국 많이 할게요 우리 음식점에 노래 계속 올릴게요 우와! 이름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? 네 저 문종민이거든요 문종민 저 민지공주에요 아 공주님이시구나 아 저 단비공주님 아 그러구나 왕자님은 어디 계시죠? 왕자님은 없어요 아 그래요? 왜 저기로 모시죠? 다 같이 인사할까요? 하나 둘 셋 화이팅! 화이팅! 감사합니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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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신났다 오늘 촬영 어떻게 마쳤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직 세상을 살만한지 유액션도 너무 잘해주시고 끝까지 под baixppppicano 무사히 촬영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